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장은악실을 갈려고 하네요. 태풍으로 인해서 흐물이 많아요. 현재 수위는 오름 수위에요. 저는 낚시를 아주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 주말엔 저희 동네가 캠핑장과 펜션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요. 11시까지는. 그래서 만지 큰 걸로 왔네요. 이곳 포인트는 수심이 정상적인 포인트보다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제가 낚시에서 잡던 포인트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나오면 500에서 키로까지 나오는 곳이에요. 배에다가는 역시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요. 오늘도 자연과 벗삼아 하룻밤을 지셔올까 하네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제가 넣습니다. 투척을 할까두가 너무 좁은 거죠. 이제 모아져도 깨달아 보이시나요? 두 readable는 0.o0. 좁은 후에 봄을 해도 물가 cant기 때문에 변고 싶어요. 이번에는 메뉴는 안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운 정도만 잘 Ske bree bosses. 우리가 이것은 근처에 해결하게 되면 미끼는 마이지렁이를 사용하고요. 가쪽으로 던진 것은 18m에서 10m 앞쪽으로 던진 것이 22m. 나머지는 다 15m에서 18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하네요. 오늘도 더운 날이네요. 골바람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좀 불 낸지는 모르겠지만 8시 13분인데 전혀 골바람 한 점이 없네요. 아 특이하네요. 시원한 골바람 맞으려고 들어왔는데 9시 17분이에요. 여기도 오늘 말뚝이네요. 잡어 입질 하나가 없습니다. 오름수위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2시까지 입질이 없으면 눈을 붙일까 하네요. 만지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덕구까지 해서는 아주 조용해요. 정말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질 않아요. 11시 29분이에요. 세상에 골에 들어왔는데 오름수위에 잡어 입질 하나가 없네요. 원래 이 골에 오름수위 때는 맥이라든지 잡어 입질이 너무 심해서 애지가 나면 오름수위에는 골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원하게 이 오름수위인데도 뭐 맥이라든지 잡어 입질 하나가 없어요. 그냥 말뚝이에요. 2시까지 말뚝이면 눈을 붙이겠습니다. 2시 돼서. 참 특이한 날이에요. 아침에 자동방으로 이 맥이가 걸려 있네요. 다 정리했는데 4개 하나 자동방으로 나오고 2대가 걸려 있어서 배를 정리하고 앞으로 빼서 한번 저 2대를 확인할까 합니다. 나머지 2대는 걸렸네요. 밤새 참 그렇게 입질이 없는 골은 처음 해보네요. 다음에 또 한번 삼총사가 오면은 이 골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